저는 지금 연습실이고요 이거 어떻게 뒤로 하죠? 연습실입니다 연습실에서 안무 레슨을 하고 있는데 제가 4월에 일본 팬미팅을 하러 도쿄와 오사카에 가는데요 제가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고 싶어서 안무를 아니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조금만 쉬면서 연습을 그래야지 또 열심히 할 수 있고 솔직히 겨드랑이에 땀이 난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가서 빨리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지만 아직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4월에 찾아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지만 아직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4월에 찾아가도록 할게요 제가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생얼이에요 뾰루지도 났어요 요즘 메이크업 하기가 진짜 귀찮더라고요 어저께 창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목이 엄청 아프고 단장님이 자꾸 댓글 나와요 단장님이 보고 있어요? 대답해 자꾸 뭐라고 하세요? 대답하세요 네 단장님 저 지금 수업 열심히 한 다 알아요 단장님 왜 자꾸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댓글 좀 그만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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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창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목이 엄청 아프고 단장님이 자꾸 댓글 나와요 단장님이 보고 있어요? 대답해 자꾸 대답해 자꾸 뭐라고 하세요? 대답하세요 네 단장님 대답해야 해 저 지금 수업 열심히 다 알아요 단장님 왜 자꾸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댓글 좀 그만 올리세요 대답해 자꾸 댓글을 다세요 선생님? 네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꾸우우우우 도전 여러분들 제가 어디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니저는 사이가 좋아요 저기서 둘이서 이렇게 말 안하고 들어오면 어떡해 우리 둘이 너 찍어서 올린다? 오케이 말하고 다시 들어올게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꿍 여러분들 제가 제 매니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니저는 사이가 좋아요. 저기서 둘이서 들어야 들어. 나 그렇게 말 안 하고 들어오면 어떡해. 그래. 우리도 너 찍어서 올린다? 오케이. 말하고 다시 들을게요. 반장님이 지금 댓글 남았으니까 한 번 보셔죠. 똑똑똑. 똑똑똑.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왔어요. 선생님? 아, 코끼리 좋아하시는구나. 코끼리 스티커. 아, 화장 안 하셨구나. 뾰루지 뾰루지. 화장하셨군요. 안경 어디서 사셨어요? 저 있어요. 선생님, 지금 수업시간 아니세요? 똑똑똑.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왔어요. 선생님? 안 좋은 게 있어요. 제가 뭘 하면은 뭐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제가 인스타라이브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수업을 안 하고 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 어때? 이거야.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수업시간에 제가 인스타라이브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수업을 안 하고 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 어때? 이거야. 바로 이거야. scooter. 네. 분화. 진짜. 이거야. 진짜. 가슴. 안. 될 수 없습니다. 고마워. 안. 인형은 타로애인이다. 안. 도라암아. 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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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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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아니... 이거를 준비하면서 뭐해 여러분들 일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몰라 이건 요 저 진짜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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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아니 이거를 준비하면서 왜 여러분들 일본에서 만나요 안녕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일본에서 맞나요? 안녕 안녕 흐흐흐흐흥 흐흐흐흐흐흐흐희